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덕대독 축하노 허나FC의 허나입니다 허바 K리그 2024 12라운드 1로비딩 시작되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에피서울 경기 직관하러 승우의 아레나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아직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오후에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곧 출발하면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많은 관중들이 또 운집한다고 해서 조금 일찍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 도착 목표로 제가 있는 곳에서 인천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일 예상하고 있는데 주차는 빠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에피서울이 인천 원정에서 승리를 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서울 얘기만 하면 뭐 다 좀 오래된 것 같은 승리가 참 쉽지 않은 에피서울인데 오랜만에 승우에서 서울이 승리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오늘 경기 시작할 때는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우비도 필수로 챙겨갑니다 경기장 들어가서는 우비를 입고 우산을 패치지 않고 응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바람막이에 좀 많이 중부장을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해서 많은 분들이 감기 걸려 있는데 다행히 저는 아직 감기는 안 걸렸지만 앞으로도 감기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안전하게 재밌게 경기를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야렛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딱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도착하니까 다행히 주차는 여유롭게 했습니다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 충전하고 아피스트 초기장에서 워 Wednesday 유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목까지 두려워 미니 지퍼 열어서 도착하니까 나 그래야 두루 미어 나 걱정이야 우리 미어 상상 난 보후륵한 미어컬을 준비해 오전*** 그리핵 클럽 소득이 있는 문화 혜택이 상상 이상이 이상이 그 이상이 내 생각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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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януг에 붙어 WWW 어후… 뭐하는 거야 둘을 두고 아멘 김아리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이 우개가 듬뿍 터질 정도로 축관하고 떠나는 축관내력 축관을 보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일로시고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공천 승리해서 서울의 승리를 보고 떠납니다. 다음 축관 제가 여행을 다녀올 거라서 아마 5월 축관은 오늘 이 경기가 마지막이고요. 6월 첫 경기 서울에서 한 경기 제가 갈 것 같고 따뜻하게 올라가고 꿈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이기고 지더라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모두의 싱크가 특정에서 고려하고 싶은 상황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의 싱크가 특정에基액을 다녀오고 motto 군인 views. 우리는 또는 guarding 수치에 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모두의 최종 본회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의 정보를 보ores 우리 모두의 정보를 조정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 모두 모두의 정보를 얻고 나 Choose cada plus.